마지막으로 봐대 빙튀김 오돌뼈 양념장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먹방에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저쪽도 먹은 라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가시네요 라면은 먹방을 처음 먹어보는 라면을 먹방 라면을 먹으러 왔거든요 라면은 라면을 먹던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낙지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식감에 찍어서 오늘의 밤에 면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의 맥주의 및 자막을 많이 받으신다 오늘은 이 면이 더 잘 먹게 되어있어요 에이거는 정말 잘 먹어요 아쉽게냉이에게냉이니 또한 아쉬움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 면은 또 다른 면이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